가을 햇빛 따스한 오후인데요. 청계병아리 태어난지 13일차 되었습니다. 열심히 뛰어놀고 있는데요. 여유있게 한번 구경해볼까요? 닭장 안에 병아리 집입니다. 병아리 집 너무 좋죠. 아주 오래된 헌박인데요. 20년 이상 됐습니다. 안 버리고 놔뒀던게 우리 병아리 집 쓰이는데 아주 유용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밑에 살짝 구멍내서 출입구로 만들었더니 병아리가 왔다갔다 하면서 재밌게 놀고 있네요. 우리 병아리들 한가하게 노는 모습 구경하세요. 우리 병아리 집을 확인하고 있으신 언뜻이 세상이 있습니다. 아기아리 집으로 만드기입니다. 일상국에 있는 병아리 저희 병아리에 대한 대부분이 많아요. 우리 병아리는 병아리에선 병을 향합니다. 우리 병아리는 병아리에 대한 병아리에 대한 병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죽을 때 병아리에 대한 병아리에 대한 병아리는 병아리에 대한 병아리에 대한 병아리에 관한 병아리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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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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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